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HLB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굉장한 이슈가 있죠. 리보세라닙 이 종목은 강력한 바이오 관련 종목으로요. 바이오 제약 중에 가장 상승률이 강력한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이때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죠. 최고가 12만 9천원까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차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어느정도 물량 대응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털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FDA 보안 명령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어떻게? 하한가 2방. 네 2방을 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실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한가 2방을 맺었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보안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 매도를 안 하잖아요. 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물량을 뺏어 먹기 위해서 이런 악질적인 행태 이렇게 나왔다. 하한가 2방이 나오면서 개인들 물량을 얼만큼 뺏었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력들이 천만주 이상을 뺏어 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하한가 갈 때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매도 금지, 손절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손절 금지.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먹고 매집을 하는 구간인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도움을 드렸는데 어떤 대응을 했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몰라요. 가격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량을 모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단기간에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플러스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은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직 대응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는 이제 물량 매집이 다 이뤄갔죠. 저희들도 이러면서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다시 눌림목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9개 품목 관련해서 엄청나게 FDA 승인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되돌림 반등이 크게 2차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 최소 200% 이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또 고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를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개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제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고점 매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와 함께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9만 원 선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고점 매도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HLB 관련해서 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좀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HLB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HLB 올해 ESMO서 리보세라닉 임상 결과 9개 발표가 있어요. 발표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HLB는 자상암제 리보세라닉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9월 열리는 ESMO 유럽종양학회에서 다수 공개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ESMO 공식 홈페이지에는 발표 예정인 연구초록의 제목이 공개된 상태다. 이번 ESMO에서 HLB의 미국 자의사인 엘레반은 간암 환자에서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이 높은 치료 효과뿐 아니라 대조군 대비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해주고 있다. 과학적 분석법에 기반한 하위 분석 결과 발표에 더불어 간암 글로벌 3상 결과의 하위 분석으로 항약물 항체 ADA 생성 분석 결과도 추가로 발표한다. 또한 엘레반은 리보세라닉과 BMS의 면역항암제인 리볼루맙과 병용에 대한 안전성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개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HLB 잘 보유하셔라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이번 ESMO에서는 이를 포함 리보세라닉과 관련한 총 9개의 연구가 공개된다. 간암을 포함해 고륵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미분화 갑산선암, 난수암 등 7개 안종에 대한 결과를 구두 및 포서로 발표한다. 특히 리보세라닉과 캄렐리 주마베 병용요법에 의한 간암 환자에서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는 높은 치료 효과와 함께 삶의 질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도암 환자의 신보조요법으로 진행된 리보세라닉, 캄렐리 주마베 병용요법, 인상시험 역시 지난 ASCO 2023에서의 중간 보고에 이어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캄렐리 주마베 병용 외에도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난수암, 유방암, 전리선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푸줄로 파립과의 병용 임상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리보세라닉과 푸줄로 파립은 이미 백금, 민간성, 난수암 환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번 ESMO에서는 재발성 난수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효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HLB는 이와 같은 리보세라닉의 다양한 임상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향후 적응 중 확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용의 HLB 그룹 CTO는 우리 간암신약의 글로벌 3상 분석을 계속 진행하며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이 아닌 약효는 안정성, 삶의 질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약물인지 새삼 깨닫게 될 거다. 확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암종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간암허가후 글로벌 확장성을 계속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좀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공개될 자료들이 9개나 있고 여기 부근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여기 매물 때 당연히 뚫고 갈 거고요. 여기 매물 때 뚫게 되면은 이 최고점 12만 9천원 뚫고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2차 상승 파동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파동이 나와서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 고점 매도.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얼마 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직접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매수 매도만 하실 수 있으면요. 저와 함께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크게 올라갈 때 제가 리밸런싱 해서 여러분들 현금, 현금 보유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 소중한 자산, 주식시장에서 절대 손실 보면 안 돼요. 마이너스 손실을 보지 않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도움 받아보실 분은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데 고점 매도하는 기간 동안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루하지 않게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를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 중으로 평생 무료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으로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300만원이면 제가 5개월 만에 9,600만원 이거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실현시켜 드릴 거고 이렇게 5개월 동안 지나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는 재료, 이슈, 지속된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 확인을 하고요. 세력 매집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이 됐는지 그래서 왜냐면 세력이 매집이 돼야지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개인이 매집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주도주, 이 주도주 위주로 좀 매매를 도와드릴 거고 매수, 매도,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 모든 걸 무료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도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드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월평균 수익률이 최소 100% 이상 이렇게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개월 차에 큰 금액 하지 말라 그랬어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300만 원으로 1개월 차에 600만 원이 만들어지고요. 2개월 차에는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3개월 차에는 1,2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만들어지고요. 4개월 차에는 2,400만 원으로 여러분들 4,8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대망의 5개월 차 4,800만 원으로 여러분들 계좌는 9,600만 원이 만들어지고요. 제가 이거를 반드시 실현시켜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실제로 100% 이상을 내드리다 보니까요. 5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억대 자산으로 변경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좌에는 여러분들 1억 이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1단계 목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1단계 목표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발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발판을 밟아 나가서 위로 더 올라가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 1억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게 5%만 수익이 나도요. 수익금이 5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절대 작은 자금이 아닌 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 분들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럼 3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투자 소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투자 소득이 더 커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제가 반드시 실현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고 정말로 주직 투자에서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제가 바꿔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소통방에서 도움 드릴 겁니다. 이 모든 거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만들어 드릴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이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 소중한 자산 제가 지켜드리고요.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도움 드릴 거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특별한 선물 드릴 건데요. 이 선물은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를 드릴 건데 강력한 상승 파동이 확신되는 종목입니다.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 확인된 종목이고요. 세력주 매매 기법이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이 되어서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천만 원만 투자를 하셔도 5천만 원 이렇게 벌어가신다 가져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종목 제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 선물 어떤 건지 제가 봐드릴게요. 이 선물이 뭐냐면 보시면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해리스 대장주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요.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해리스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은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를 드릴 건데요. 인맥주 드리는 이유 해리스 부통령 한국인 친인척이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럼 당연히 인맥주를 들어가야 되고요. 이 인맥주를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럼 저점에 매수를 하면 대선주로 편입이 될 때 어떻게 오르냐.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로 5방 이상 최소 갈 종목이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배 이상 갈 종목을 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드릴 건데 저는 안전하게 5배 500% 이 수익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도 신호까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꼭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천만원으로 5천만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선물 무료로 드리니까요. 무료이니만큼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물 받아보실 분은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왼쪽의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이 대상, 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뭐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어떻게?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종목이에요. 최대주주로 그래서 이정재랑 한동훈이랑 친분이 있고요. 사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주로 편입이 되었고 이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갔는데 대선도 전인 총선 전에 이만큼이 오르게 됩니다. 얼만큼? 이때 매집을 7,000원에 했고요. 7,000원에 해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올랐냐? 상한가로, 점상한가로 6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얼만큼 올랐냐? 최고가 65,300원이죠. 네, 그럼 얼만큼 오른 거냐? 9배 오른 겁니다. 바로 이게 대선주라는 거예요. 국내 증시에 꽂히고요. 엄청나게 크게 갑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은 더 강력한 종목이에요. 미국 대선주. 헤리스가 지지율 압도하고 있고요. 네, 임맥주를 드릴 거예요. 이거를 선물로 최소 10배 갈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먹고 나오겠습니다. 500% 그래서 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렇게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수익을 내드릴 거고요. 매도 신호까지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으면 되시고요.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 이 종목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인데 전에는 와이더 플래닛이었어요. 이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선주로 편입되었죠. 네, 어떻게 편입됐냐? 이거는 이정재가 지분까지 투자되어 있다. 그래서 효율이 더 높습니다. 편입 강도가. 그래서 한동훈, 이정재 이렇게 친분도 있고 사진도 찍은 내용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크게 올랐는데 대선도 전인 총선 전에 여기서 2750원 이렇게 편입을 했고요. 이게 대선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올랐냐? 상한가로 올랐습니다. 얼만큼? 상한가 8방. 그래서 한 달 만에 최고점 29850원 이렇게 도달을 하죠. 29850원. 최소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10배 이상 오르는 게 바로 국내 증시의 꽃입니다. 대선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더 강력한 종목으로 찾아냈고요. 미국 대선주입니다. 헤리스 임맥주. 최소 10배인데 5배 먹고 나올 거예요. 500%. 그래서 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매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드릴 거다. 이 종목 선물로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선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꼭 구독과 좋아요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것만 한번 해주시고요. 받아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로 지금 이 HLB 종목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고점 매도도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리밸런싱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무상향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100만원이든 정말로 5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엄청나게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인연이 되면서 정말로 제가 소중한 재산 이거 지켜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제가 모든 도움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기간에 호화롭게는 좀 못해드려요. 호화롭게는 좀 못해드리지만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생활자금, 여유자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 삶의 여유가 생기게끔 제가 이 정도는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 꼭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 감사하다는 인사를 문자로 한 번씩만 꼭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거 무료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함께 수익 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함께 소통방으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투자해서 대응 완벽하게 제가 도움드릴 거고요. 이렇게 도움드리고 함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